정선아 여우삼촌 봐봐 아 잠깐만요 동강 정선아 여우삼촌 봐봐 일찍 일어났나요 정선이? 맨날 일찍 일어나요 내 집안에 일어나면 엄마 아빠와 원새랑 사람들이 다 일어나면 동사이피가 아니고 부모님 부모님이 엄마 아빠 종돌이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거지 네 누가 속눈썹이 길어요? 누가 속눈썹이 길어요? 엄마가 좀 기네 둘 다 별로인거 같은데 아빠도 길어요? 근데 왜 얘가 근데 문제가 너무 기니까 얘가 자꾸 눈에 속눈썹이 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요즘 조금 길어요 면덕이 면덕이 요즘은 괴로워 어 사고 먹어줘서 사고 가 오케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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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해봐 네 해봐 정선 웃기네 어? 정선이 왼손잡이에요? 네 요구씨도 왼손잡이 아니에요? 응 왼손잡이에요 오바마 대통령도 왼손잡이에요 S집 사명할때 갔어요 S집 사명할때 갔어요 이 종이를 막 돌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돌리고 형 이거 먹게 응 먹게 어이구 떨어졌어 뭐 떨어졌어? 고구마 어? 잡았어요? 오 떨어진거 캐치했어 흑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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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찰떡 하나 그 안에 있거든 용호씨 줘 그 안에 용호씨 내가 만든 찰떡인데 아 근데 지금 고기 굽고 있어요? 왜 이거를 왜 우리 먹으려고 아 그래요? 저는 제가 교회에 9시까지 가야겠네 아 근데 제가 일찍이 아는 경우가 응 교회에서 이거 영상 썼는데요 응 아 근데 자기랑 와서 먹기만 하라고 계란이랑 해놓을테니까 이거 다시 맛있게 먹자 그렇게 쓰면 볼 수 있으나 내가 더 먹어 응? 저거 와이크로에그에 한 30초만 더 넣으면 되게 맛있어 어 벌써 벌써 시작됐다 어 비닐에 넣으면 안돼 비닐에 넣으면 안돼 비닐에 넣으면 안돼 웃음이 나 비닐 버려 왜 버려 비닐?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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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림도 한번 그래 그럴 수 없어요? 어 웃기긴 하네 웃기긴 하네 웃기긴 하네 정수이는 옛날에 더 조용하지 않았어요? 응 이제 조금부터 시끄러워졌어요 응 이제 조금부터 시끄러워졌어요 내가 만든거야 자 아침부터 담궈줘서 미안하긴 한데 Freud 꼭 또 뽀로로 먹고 있어 꼭 또 뽀로로 먹고 있어 뽀로로 맨날 뽀뽀로 어 뽀로로 뽀로는데 옛날 뽀뽀로라고 그래 예다 뽀뽀로 유명히 매트이있다 그냥 안 넣어. 안 넣어. 포로라가 언제 나왔던 무슨 마나 캐럿 조인공이죠? 네. 애들. 애들 마나. 요즘엔 안나오죠? 아니 요즘에도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포로라가 애들이 열광하잖아요. 미국에서 나와요? 아니 아니. 한국. 한국 유아원 가니까. 어디가? 야야야야. 야야야. 아아아. 기분 좋지? 구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고구구구구. 아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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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파? 어디? 어디? 어디 아파? 다리 밑에 젖고 있어서 진한 거 아니야? 정서야 어디 아파? 애플 애플 한 거 아니야? 애플? 애플 먹을래? 아, 아파다. 어디 아파? 어디 어디? 정서야 어디 아파? 여기 아파 어? 뭐? 어디 아파? 근데 어디 아파? 어디가 아프냐고 정서야 그거는 말을 못하는거 아니야? 어디가 아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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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괜찮아? 됐어? 다 좋아해 좀 쉽게 이거 말이야?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